네, 마음껏을 응원합니다. 이맘때데이 화이팅! 팬 여러분,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삼성 라이언즈 팬 여러분, 대구 시즌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박명수입니다. 반갑습니다! 손이 짓니다! 제가 얼마 전에도 치맥 페스티바에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삼성 라이언즈 경기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의외로 별로 안 덥네요 날씨가. 그렇죠? 오늘 날 잘 잡았네요.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구경 하시고요. 삼성 라이언즈의 승리, 그리고 또 부상 없이 멋진 경기에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 라이언즈 화이팅 한번 같이 외쳐주세요. 삼성 라이언즈 화이팅! 이맘데이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이 분은 고생하셨는데 고객님Anon d.O, 고객님의 가벤팅! 제가 구경 하시기의 가벤팅을 준비하시더라고요. 아버지에게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. 이 분은 고객님의 가벤팅을 준비하시려고요. 약 25분은 요거는 고객님의 가벤팅! 맥주님의 가벤팅을 준비하시려고요. 베랑시 등봉은 소무침기와 가게 되겠습니다. 또 그 위에 가벤팅을 준비했습니다. 기존의 가벤팅이 다르니. 그림랑 부부로 하시네요. 역시 께팅에 다르니깐. 안녕하세요?! 저도 middle fighting 주세요 ㅋㅋㅋㅋ 저 unfortunately 이렇게 으으앙 이렇게 'm not麽 이게 너무 속눈нит load 넘긴 굿 후랜 후랜 lie I love you 배내로 우리 격이 시구시찰 해주신 존부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구 날아라 극속에 활짝 커진 환상의 바노라라 얼굴 채이고 지구가 화가 나서